12강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마지막 문제야 3번 좀 긴 글이야 푸는 방법은 계속 얘기했어 내일 시험에서 똑같은 방법을 푸는 거야 이 문제 항상 나와 있잖아 앞부분을 잘 읽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앞부분 거기에 주제가 담겨 있거든 그 주제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고르는 거야 소재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정반대의 주제를 얘기한다든지 이 문제가 딱 그런 패턴이거든 이 정도로 나오면 되게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문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건 찾기 쉽죠 노안의 문제점이 이 글의 주제인데 어느 한 문장이 노안이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되겠죠 한번 다시 볼게 as we grow older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as 다음에 절이 왔으니까 as는 접속사겠고요 as가 접속사일 때 뜻이 많은데 다양한데 as 절에 비교급이 있잖아 older 비교급 보이지 그치? as 절에 비교급이 있을 때 as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 뭐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저 grow가 잘하다가 아니야 grow 다음에 형용사가 오잖니 아니면 투부점사가 오잖아 grow 다음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뒤에 있어 아니면 투부점사가 있어 이때 grow는 become의 의미를 가져요 되다라는 뜻이야 형용사하게 되다 투부점사하게 되다 형용사가 있을 때는 become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투부점사가 있을 때는 become으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지 become 뒤에는 투부점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grow older니까 더 나이 들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더 나이 들게 잘하다 물론 그래도 문맥은 통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종속절이고 주절의 주어가 eye lens 우리의 그런 눈 eye lens 우리의 눈은 becomes 돼 더 yellow 더 노랗게 돼 그게 바로 노화잖아 황반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노화죠 이제 우리의 eye lens는 우리의 안구는 더 노랗게 된다 주어 동사 절이야 절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어 딱 보자마자 견제 분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동명사 아니에요 분사 구분의 분사 이게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였었는데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 생략되고 원래 이거는 and day cause 원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생략 생략 커징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초래하면서 동사가 오면 안 돼 자 여기다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어 여기 지금 동사가 있잖아 동사가 하나가 나온 상태에서 또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를 붙여야죠 여기다 causes 하려면 and 붙이면 그건 돼 and causes 하지만 그냥 커지는 안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를 쓰면 이건 과거 분사 수동 분사니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초래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안 된다는 거야 커징 커징 결제 분사만 올 수 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에 공통된 공통된 건 바로 문법 주의하는 거죠 문법 푸어의 비교급이야 더 형편없는 컬러 색깔의 구별 디스크리미네이트가 구별하다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다거든 디스크리미네이트의 명사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야 어 색의 구별 더 형편없는 색의 구별을 초래하면서 즉 색맹을 초래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일부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해 눈이 황반하가 되니까 여기 있잖아 녹색과 파란색과 자주색 바이올릿 어 바이올릿은 붉은색에 가까운 보라구요 퍼플은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지 그치 우리가 자주색이라고 하죠 녹색 파란색 자주색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오브 더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야 스펙트럼이 어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을 갖다가 분산하면 보난파초 노즈빨 색깔띠가 나오죠 색깔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색의 파장 중에서 녹색 파란색 자주색에 대한 색깔 구별 더 형평없는 색깔 구별을 초래하면서 더 노랗게 되어간다 우리가 이걸 노화라고 부르는 거야 노화의 구사인 거야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죠 올소 또한 또한이란 구사가 들어있어 추가잖아 올소 투 에즈웹 이렇게 다 또한이란 구사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얘들아 아 이 글의 소재가 노화구나 이제 노화에 대한 그런 어 흐름으로 쭉 가줘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장은 삽입 배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주제 일단 소재는 알았어 소재는 노화야 노화의 현장 또한 부사다 부사가 이렇게 문두에 오면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치 부사가 문두에 올 때는 팀말 찍어주는 게 에티케이션이야 예절이야 또한 그 렌즈에 우리 두 안구의 능력 투 어두저스트 어두저스트가 자동사일 때는 뭐 적응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 지금 타동사니까 자동사로 쓰였나 자동사로 쓰였네 어 그러면 조절하다 그런 의미가 쓰였네 자동사로 적응되다 그치 뭐 조절하다 타동사일 때 자타 다 돼요 뭔가를 적응시키다 조절하다 우리 그 렌즈에 우리 두 눈에 안구의 그런 능력 조절하고 초점을 맞출 그런 능력 당연히 투부정사겠지 투 어두저스트랑 투 포커스가 엔드로 병렬된 거야 그래서 어빌러티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형용사용법들이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투부정사끼리 나란히 연결될 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투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한 천번은 얘기했을까 천번 또한 우리 안구의 우리 두 렌즈의 조절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주어가 어빌러티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에 단수동사가 나와있죠 디클라이드에 에스가 붙은 거야 디클라이란 단어는 명사랑 동사랑 형태가 똑같아 명사로 첫번째가 뭐죠 감소 두번째가 거절 동사로 감소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지 여기서는 감소하다 겠죠 3인칭 단수야 S 붙었어 S를 빼면 그냥 디클라인 하면 들리구요 감소된다 자 이걸 만약에 얘들아 이걸 increases 이렇게 하면 증가한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질 않네 자 여기도 얘들아 여기도 포의 반대말이 뭐야 굿이지 그게 비교급이니까 better 여기를 만약에 better 이렇게 했어 문맥과 반대야 이 글의 주제가 노안의 문제점이거든 어휘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어휘문제로 나오면 좀 쉬운 편이야 렌즈의 능력이 감소한다 as the muscles 엘즈가 접속사로 쓰였네 근육 around it 그것 주변에 그것이 뭘 가리키는가 그것이 렌즈지 뭐야 렌즈 그치 렌즈는 얘들아 이거 이 자체가 단수야 S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렌의 복수가 아니라 원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요이시 가리키는 게 렌즈야 렌즈 우리 그 눈에 렌즈가 렌즈 주변에 근육들이 스틱뿐 스틱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스틱이 뭐야 뻣뻣한 그치 뻣뻣한이지 이게 여기다가 이 애를 붙여서 동사가 된 거야 일부 형용사나 명사의 앞에 또는 뒤에다가 이 애를 붙이면 동사가 되잖아 스틱 뒤에다가 이 애를 붙여서 동사가 된 거야 자동사일 때는 뻣뻣해지다 타동사일 때 뭔가를 뻣뻣하게 하다 일단 자 수일치부터 이 동사의 주어가 뭐야 머슬즈 에즈가 접속사죠 에즈절의 주어가 머슬즈고요 동사가 스틱뿐이야 잘 본 이 앞에 있는 이 잇을 보고서 이 잇을 보고서 잇이 주어인 줄 알고 여기다 이제 록 해놓겠지 스틱뿐즈 그러면 안 되죠 이 잇은 어라운드라는 전치사에 목적어잖아 선생님 100번은 넘게 얘기해 100번이 말이야 한 10,000번은 얘기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의식 가리켜는 렌즈고요 렌즈 주변의 근육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안근육이라고 하죠 안근육 눈근육 우리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육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렌즈 주변의 근육들 근육들 복수야 복수동사가 나와야지 자 이러면 이제 문법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이 자리 스틱뿐 자리에 소픈 이렇게 넣으면 이건 어휘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소프트라는 형용사 부드러움 뒤에다가 이해를 붙였어 소프트 틈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소프트 t가 발음이 안 돼 스틱뿐의 반대말이 소프트야 이렇게 하면 문법은 맞는데 어휘가 틀리게 되는 거야 그 렌즈 주변의 근육들이 굳어 그치 어 굳기 때문에 바로 이 렌즈의 능력 조절 능력 초점 맞출 능력 이런 것들이 감소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노안의 문제점들이지 그치 색맥 일부 색깔은 구별을 못해 두 번째 있죠 어 어떤 초점 맞추는 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주제 알았잖아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앞에서 주제를 준다니까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는 노안의 문제점이야 노안이란 단어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요 노안의 문제점 근데 이 밑에 번호가 달려있는 문장 중에서 어느 하나가 노안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노안은 별거 아니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 있어 그게 답이 한마리야 자 일단 이 문장 삽입 을 내부해놨죠 삽입 배열 그 다음 문장 this 이것 지시어가 있네 이것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가르치는 게 앞에 있어야지 바로 이것이 초래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what 관계대명사지 주격으로 쓰였는데 이 커즈 이라는 종사의 주호로 쓰였잖아 주격이죠 자 그럼 여기다 왜 what을 써야 돼 that은 왜 안될까 위치는 왜 안될까 자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that이란 위치를 쓰면 that하고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지 들어갈 수 있어 이 커즈라는 종사에 주역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that하고 위치가 들어가면 관계대명사가 되잖아 근데 이 데타고 위치는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거든 what은 왜 되는 거야 what은 자기 자신이 선행사야 자기 자신이 선행사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긴 what이야 this, that이 다 위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what이 이렇게 주격일 때는 이 what 자체를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애써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뭐에 인 전치사죠 전치사대 동사 못쓰니까 동명사 쓴 거죠 인 다음에 동명사 내서 어떻게 뭐뭐하는 데 있어서 뭐뭐할 때 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요인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려움 difficulty trouble 이렇게 어려움 힘든 이런 명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인은 생략할 수도 있어 흔히 생략한단 말이야 요인을 생략해서 difficulty 그 다음에 그냥 바로 see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는 지금 생략하지 않고 주었는데 흔히 생략들을 해요 알아주셔야 돼요 difficulty 아예 인지하면 어 사이에 인지 생략됐구나 이렇게 close object 가까운 물체를 클리어리 또렷하게 또렷하게 가까운 물체를 보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 이거죠 색깔 구별이 안되고 조절이 안되고 초점 맞출 수 없어 그러니까 일번 문장의 위치가 또 정해지는 거야 일번장 또 사비 difficulty 반대말은 뭐야 어려움의 반대말은 용이함 ease 편안함 comfort 이런 게 반대말이죠 자 가까운의 반대말은 뭐야 먼 distant 물론 pha도 되지 뭐 pha 이런 게 먼 이니까 이렇게 다 지금 단열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 클리어리의 반대말은 뭐 unclear이지 그치 노아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니 가까운 걸 똑바로 오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보잖아 그치 우리 세라 선생님은 젊은데도 노안이 밀집어 미루고 봐 어 선생님은 아직 노안은 안았어 다행히 어 눈은 건강해 선생님은 이렇게 가까운 것도 잘 보이거든 어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벌써 이렇게 노안이 온 거지 눈을 혹사하니까 맨날 어 애들 가르치고 일어버리고 선생님도 맨날 저거 어 프로젝트에 저거 엄청 강한 빛이거든 그거에다가 맨날 자료 만들려니까 맨날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잖아 눈을 정말 혹사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노안은 아직 안 왔어요 자 노안의 특징들이야 노안의 특징들이다 가까운 물체를 또렷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초래해 그래 콜드 불리워지는 PPR 프레스바이오피아 프레스비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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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레스바이오피아 가야 되는데 이게 전문용어로 노안이야 노안 노안 몰드아이스 란 말이야 노안이라고 불려지는 저 콜드가 뭘 꾸며져요? 디피컬티를 꾸며주는 거야 이 콜드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That is Which is 이게 얘를 꾸며주는 거야 노안이라 불려지는 프레스비오피아 라고 불려지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여기도 또 컴바드 안에 ing가 있네 뭐라고 얘기해? 분사라니까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야 Necessitate Necessary가 필수적이지 그거의 동사야 Necessitate는 뭐뭐를 필요로 한다 쉬운 단어가 Need죠 Need Need랑 똑같은 단어 필요로 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이더라는 구사는 어떤 접속사랑 절친 OR랑 절친 그래서 이 either a or b 이런 구조를 상관 접속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스란 아이는 누구하고만 함께 쓸 수 있어? and 하고만 Need라는 아이는 누구하고만 함께 쓸 수 있어? no 하고만 이더는 O하고만 함께 쓰는 거야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 그래서 상관 접속사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이 접속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일종이죠 그 자체로 등위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등위 접속사의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돼 이건 문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이더가 있는데 O와 자리에 and를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의외로 틀리는 데 되게 많아요 되게 쉽게 낸 건데 여기 O와 자리에 and라고 해놓잖아 이걸 못 찾어 no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 and가 오려면 이더 자리에 보스가 와야 되는 거고 여기 O와 자리에 no를 쓰려면 이 자리에 neither로 써야 돼 물론 쓸 수 있는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either a or b는 a 거나 b 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 그치? 그런 의미란 말이야 보스 a db는 둘 다구요 neither a or b는 둘 다 아닌 거잖아 피로로 하면서 longer arms 더 긴 팔 요게 지금 니셋 스테이팅 요 변대무사의 목적어야 병렬도 똑같이 목적어 목적어 그치? 더 길어진 팔 아니면 커렉트가 수정하다 정정하다 교정하다 그 형용사란 말이야 교정 렌즈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렌즈가 아니라 어? 교정 렌즈들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 뭐야 더 긴 팔 아까 얘기했잖아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게 초점이 안 맞아 가까운 물체를 또렷하게 못 보니까 이렇게 긴 팔이 필요하지 그치? 팔을 쭉 뻗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더 긴 팔 라고 한 거야 여기를 슈터 커렉티브는 교정의 교정용의 그런 뜻이야 교정용 렌즈 자기의 타고난 렌즈가 아니라 이런 교정 렌즈 이 둘 중에 하나를 필요로 하면서 어 디세스테이팅 견제 분사니까 능동 분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를 아까랑 똑같아 아까 여기 분사랑 거기다 쓰자 여기 코지랑 여기를 디세시 테잇 주호가 여기 뭐였어? 유저를 해주셔볼까 이거였지 디세스테이츠 안 돼 이렇게 하려면 앞에 엔드를 붙여야 돼 엔드 디세스테이츠 안 돼고요 과거 분사 디세시 테이티 드 이것도 안 돼 디세스테이팅 그러니까 이 글에서 분사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커징 디세스테이팅 둘 다 다 견제 분사야 둘 다 다 능동 분사란 말이야 이 문장의 위치 삽입 그 다음에 문법 여기 왜 콜드일까 얘들아 왜 콜드야 콜링하면 안 돼 콜링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얘들아 가까운 물체를 뚜렷하게 보는데 어려움이 그게 노안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지 그 어려움이 노안을 부르는 거야 노안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안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과거 분사 쓰는 거지 콜드 콜드 이해 됐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언젠지 질문을 해 선생님 1학년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옛날에는 소리가 좀 질문했고 다른 친구들은 질문을 거의 안 하는데 선생님은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요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막 새벽 2시 3시에도 카톡으로 막 질문해 물론 평상시엔 안 하지 시험인데 전날 밤 전전날 밤 이때 돼서 피크로 몰리지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수행평가 해달라고 그때는 그냥 카톡을 보내는데 어쨌든 2학년들은 선생님한테 자주 카톡을 보내는데 1학년들은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이 고요 없는 거 같아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 선생님이 이렇게 노랗게 해 놓은 거 있잖아 노랗게 해 놓은 거는 쓰라고 한 단어 쓰는 거 있지 그거에 대비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어 요거 아까 얘기하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destination 요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나 꼭 이거 안 써도 돼요 어 같은 말 있잖아 얘들아 같은 말 구별하다가 distinguish 라는 동사 있죠? 그거에 명사 그 가입이 좀 길긴 길어 distinction yes어도 괜찮아 저건 원래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설마 yes라고 할까 얘는 완전히 전문 단어인데 근데 어쨌든 얘가 이거를 소재니까 그래도 어 쓸 수는 있어야 돼 어 프레스비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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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아니야 노아 늙은 눈 노랗게 된 것들은 얘들아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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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근데 서술형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문장 2번 문장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독립부정사라고 해 우리 문법 공부했던 사람들 독립부정사라는 거 배웠을 걸 독립부정사가 뭐냐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포함한 관용적인 그런 어구야 그냥 습관 관용이라는 말 영어에서 말하는 관용은 습관적인 사용이라고 그랬죠 원어민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 안에 투부정사가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연결어로도 쓸 수 있어 직역해 볼게요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 직역하면 그게 뭐야 이게 설상 가상으로 일종의 연결어예요 알았니? 어?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하면 what is worse 이런 말이에요 연결어들이 다 부사니까 이거 지금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야 문제들을 더욱더 파의 비교급이 이제 문제들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설상 가상으로 what is worse 똑같은 말이죠 complicate가 얘들아 복잡하게 만들다는 동사거든 거기서 complicated가 나온 거야 복잡하게 설상 가상으로 그럼 여기도 안 좋은게 나오겠지 너 안에 문제점들이 쭉 나오죠 설상 가상으로니까 또 안 좋은 점이 나올 거 아니야 시간 명사 다음에 절이 왔어 무슨 절이야? 관계사 절이죠 우리의 눈이 피로로 하는 시간 뭐하기 위해서 이때 이 need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need의 목적어가 아니라 need의 목적어는 여기 관계대명사로 여기서 생략되어 있어요 명사 다음에 절이 왔으니까 이거는 관계사 절이고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need의 목적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need의 위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는 need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뭐 뭐하기 위해서 부사야 부사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필요로 하는 시간 뭘 바꿔? 초점을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 초점 맞추는 시간도 오래 걸려 우리의 눈이 필요한 시간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초점을 바꾼다는 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from a to b from a to b from a to b a 부터 b 까지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이때 니어랑 빠는 명사로 쓰인 거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or vice versa 얘들아 vice versa는 라틴어 반대로라는 뜻이야 반대로 많이 사용하는 라틴어야 라틴어 부사 vice versa 그럼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걸 원래대로 쓰면 이거의 반대니까 from far to near 이걸 그냥 간단하게 vice versa로 한 거야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아니면 반대로 먼 곳으로부터 가깝게 그걸 갖다가 반대니까 vice versa로 그런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내가 봐야 될 그 물체 내 눈이 봐야 될 그 대상이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젊을 때는 그게 어? 초점을 바꾸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려 어?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왜? 안그들게 뻣뻣해져서 안그들게 뻣뻣해져서 안그들게 뻣뻣해져서 그냥 increase 그냥 increase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1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문법에서 가장 문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수의 일치잖아 주어라는 동사의 수의 일치 어?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원형제에서 붙인 거야 S가 빠져서 틀린 거죠? 자 이걸 어휘로 반대로 decreases 그럼 어휘가 틀린 거야 아니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declines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감소하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휘가 반대가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눈이 필요라는 시간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이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 늘어나 그러니까 뭐야 운동신경이 느려지는 거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운전할 때 앞에서 계속 차가 어? 가까이 했다 멀었다 막 이러잖아 그치? 어떤 차가 내 앞에 있다가 그치?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초점을 갖다가 빨리빨리 못 맞추면 충돌하지 추돌하는 거지 주제가 뭐라구요? 프레스비오피아의 문제점 노안의 문제점 이 문장의 위치도 왜? 이게 연결을 하니까 설상가상으로 게다가잖아 게다가 what is worse 게다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든 문장들이 다 삽입이나 배열로 낼 수 있다라는 거야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낼 게 많아 그치?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출제할 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것 응? 이것도 있고 또 올 수도 또 한도 있어 이것도 있고 올 수도 있어 이 문장도 이것 이게 뭐야? 초점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것 이것이 가르치는 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것 또한 포즈 포즈가 뭐야? 명사일 때 뭐 사진 찍는 자자 같은 게 포즈지 그치? 동사일 때 뭐 그런 포즈를 취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기하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럴 때 큰 메이저 큰 문제를 그렇게 제기한다 in driving in ing 운전하는 데 있어서 in ing 몸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초래해 그러니까 포즈는 커즈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메이저의 반대말은 뭐야? 마이너지 메이저가 큰이라면 마이너는 작은 사수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분맥이 반대가 되죠 이것 노인들이 먼 거리에 있는 물체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 어?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운전할 때 큰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 문장이 그치? 팍 팍 팍 원래 문제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운 좋게도 어떤 보편적인 변화들 어? 노안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변화들 보편적이란 건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 일반적이란 뜻이야 운 좋게도 노안과 같은 일반적인 변화들이 교정 될 수 있다 쉽게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접안내제 통해서 지금 주제가 이 프레스코비아의 문제점인데 노안의 문제점인데 노안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죠 원래 문제의 답이 4번이야 내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푸는 거 구간한 문장 고르는 거 중요한 거 답이 나오면 어떻게 답이 나왔잖아 스탑 해야 되는데 5번을 또 읽어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시간 평상시에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모자란 거 쓸데없이 다 읽지 말라고 답이 나오면 그냥 딱 그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확보돼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1학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야 돼 여러분 1학년 때 70분이면 지문들이 짧고 쉽기 때문에 충분하단 말이야 학년이 올라가면서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서 시간은 똑같잖아 문학수 똑같죠 근데 다 읽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우면 그때는 못 바꿔 그때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문장들이 길기 때문에 내용도 막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읽어도 읽은 거 같지 않아 해석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지문을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답을 내는 사람들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고위 때 시간이 조금 모자라 고위 때는 조금 모자란 정도야 별로 대소롭게 안 느껴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큰일 나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문장을 다 읽고 결국 우리 말로 옮겨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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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내일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다 연습이라니까 시뮬레이션 2년 뒤 진짜 큰 시험 수능 시험에 대한 연습이야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시간 안 돼 시간 조절이잖아 1학년 때는 최소한 20분 정도 남아야 돼 이게 정상이야 50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3학년 때 그냥 간신히 끝나 1학년 때 시간이 막 모자라 간신히 막 시간 앞두고 2분 3분 그럼 잠깐만요 막 그때 막 답안을 체크하고 있어 이런 친구들은 어? 일단 당장 2학년만 돼도요 마지막 8페이지 있지 장문 5문제 그거 못 풀어 시간 없어가지고 통치에 걱정돼 진짜 어? 태어난 영어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쭉쭉쭉 읽어야지 어?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그건 연습하면 충분히 다 해결돼 자 4번은 여러분 교재는 없을 거예요 자 5번 because 접속사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constant가 명사일 때는 상수고 형용사일 때는 끊임이 없는이잖아 끊임없이 운전자들이 끊임없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 동사죠 그들의 초점을 운전자들 보면 초점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 from the instrument panel 우리가 이건 계기판이라고 하죠 인스트로트는 도구지 도구 도구 이게 측정하는 도구란 말의 계기가 패널이 판이잖아 그치 여러분 아빠가 운전하실 때 엄마가 운전하실 때 운전대 앞에 이렇게 속도계 있고 그 다음에 유량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눈금 달려있고 바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계기판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인스트로트 패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구구 패널이 판이니까 운전할 때 애들아 계기판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전방 보고 때로는 옆에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룸 미러도 봐야 되고 계속 초점을 옮겨야 되는데 노안이 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을 from a2b 또 나오네요 계기판으로부터 자기 자동차 자기 눈앞에 있는 계기판으로부터 다른 자동차들 이때 오토는 오토모빌을 말하는 거겠지 아더 뒤에는 복수명사인지 다른 자동차들과 다른 사인 안내판 표지판 교통 표지판 어? 우회전 좌회전도 표지판 있잖아 속도를 줄이시는 거 있잖아 on the high 고속도로 위에서 다른 자동차들 그리고 다른 그런 표지판들로 그들의 초점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all the drivers 올더 영어가 아니라 올더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노인 운전자들은 놓칠지 몰라 중요한 정보를 미스의 반대말은 캠치죠 중요한 정보를 놓칠지 몰라 because of 앞에는 because of because of 뜻은 똑같지만 얘는 적속사야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보이지 얘는 전지사니까 주어동사 동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전지사 뒤에는 뭔때문에 그들의 그들이 누구야 노인 운전자들이죠 그들의 슬로어 더 느려진 refocus 얘들아 동사 앞에 R를 붙인 거야 다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한 번 초점을 맞췄는데 대상이 바뀌었어 초점을 다시 맞춰야죠 그들의 더 느린 재초점 시간 그들의 더 느려진 재초점 시간 때문에 중요한 그런 교통 정보를 놓칠지 모른다 슬로어의 반대말은 faster 어휘 문제는 풀만 하죠 그치 어휘 문제는 계속해서의 반대말은 뭐야 계속해서 가끔은 단어적으로 가끔씩이잖아 Occasional 이게 가끔씩 이따금씩 이거는 계속해서 어휘 그치? 아까 비카렌즈 여러분이 말 좀 중요하다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랑 그치? 프레스 비오피아 노안 어 이 단어를 쓰라고 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어휘 주제 주제가 뭐라고? 자 써봅시다 주제 문제점이야 problems 문제점들 뭐의 문제점들 할 때 오브를 쓰는게 아니라 위드를 쓴다고 했지 명사마다 정해진 전지사가 있어 우리는 무조건 뭐뭐 오해할 때 오브를 생각하는데 problem difficult 이런 것들은 위드를 붙이는 거야 뭐에 대한 문제점들이야 바로 노안 프레스 비오피아 노안의 문제점들 그치? 이게 주제란 말이야 주제 순서 문법 이렇게 쉬운 문제지만 나름 출제 가능성은 높은 문제예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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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이 4 그치? 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